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진짜 없어 야 진짜 없어 어 뭐라고 뭐라고? 페이 돌리기 페이 돌리기 두 분의 혼을 갈아서 웃기지마야 아이돌이 있는데 왜 이래요? 네 안녕하세요 빙 아 타이타이 실패 타이타이 실패 phrases 이거 웃었네 왜 그래? 웃었네 자 수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뭐야 그냥 분식먹으러 방구장 가려고 하나도 안 가더라 분식먹으러 자 선물이 이런 거 해줘야 돼 규칙이 있어야 돼 아 귀여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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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